안녕하세요. 니키앤제임스입니다. 오늘은 커스코에서 큐폰북에 나와있지 않은 세일품목들 알아볼게요. 지난번에 타일프로 세일해서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오늘 보니 1월 23일까지 또 세일하고 있네요. 자동차키, 에어팟, 지갑 등 어디있는지 자주 찾게되는 모든 소지품에 이 타일프로를 달아두시면 셀폰 앱과 연동해서 타일프로에 탑재된 스피커에서 알람이 울려서 물건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셀폰 앱으로 해당 소지품의 마지막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서 집 밖에서 분실한 경우에도 어디에서 분실했는지 추적할 수도 있고요. 10불 오프에서 69불 99전 펄칸 더스트 오프 저는 주로 컴퓨터 키보드를 청소할 때 사용하는데요. 아무래도 커스코에서 구입하는 게 가장 저렴하더라고요. 12온스짜리 캔이 6개 들어있고요. 지금은 3불 오프에서 18불 99전 유니볼 젤펜 0.7포인트의 젤펜인데요. 검정색 9개, 파란색 3개의 펜이 들어있고요. 3불 오프에서 7불 99전 지브라 볼펜도 세일하고 있는데요. 1.0포인트의 아주 부드러운 볼펜인데요. 검정펜만 40개 들어있는 게 있고요. 다양한 색상들이 40개 들어있는 패키지도 있네요. 이건 2불 오프에서 6불 99전 버클 업 스토리지 셋 뚜껑이 있는 보관용 박스인데요. 12.1리터짜리 박스가 4개 들어있고요. 장난감이나 오피스 용품들 보관할 때 사용하면 좋겠네요. 뚜껑이 있어서 쌓아 놓을 수 있는 박스 세트이고요. 3불 오프에서 10불 99전 푸드 세이버 핸드 헬드 셀러 코스코에서 크고 비싼 푸드 세이버는 많이 봤었는데요. 이렇게 작고 간편한 사이즈는 저는 처음 봤는데요. 푸드 세이버가 베큐으로 봉해서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이건 크기도 작고 저렴하네요. 10불 오프에서 39불 99전 유기농 아사히 주스 삼바존에서 나온 아사히 주스인데요. 안토시아닌과 오메가가 풍부한 수퍼푸드이고요. 아사히 베리는 심혈관 건강, 체중 감량, 소화력 향상, 면역력 강화에 좋은데요. 용량은 64온즈네요. 2불 오프에서 5불 99전 닌자 프리 스무디 메이커 24온스짜리 스무디 컵과 18온스짜리 스무디 볼을 만들 수 있는 스무디 메이커인데요. 마실 수 있는 모드와 스푼으로 퍼먹을 수 있게 만드는 모드 두 가지가 있네요. 저도 다른 종류이지만 닌자 블렌더를 사용하고 있는데 성능이 아주 좋더라고요. 20불 오프에서 69불 99전 르브리덤 로션 노멀트 드라이 스킨용이고요. 저는 이 로션이 오일리하지 않고 향이 없어서 좋더라고요. 펌프가 있는 24온스짜리 로션 2개와 휴대용으로 6온스짜리 1개가 들어있는데요. 3불 50전 오프에서 9불 99전 여성용 레깅스 여성용 레깅스 레깅스가 2개 들어있고요. 재질이 아주 부드럽고 허리밴드가 신축성이 있어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레깅스인데요. 71% 폴리에스털 29% 스판덱스이고요. 4불 오프에서 13불 99전 퓨마에서 나온 스포츠 브라 유 백과 레이세백 두 가지 옵션이 있는 스포츠 브라인데요. 땀이 잘 흡수되고 컵이 분리돼서 세탁할 때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2개 들어있고요. 3불 오프에서 9불 99전 켈빈클라인 타월셋도 있네요. 16인치 x 30인치짜리 핸드타월 2개 13인치 x 13인치짜리 워시크로스 2개가 들어있고요. 100% 커튼이네요. 4가지 색상이 있고요. 4불 오프에서 8불 99전 제가 스무디 만들 때 넣어서 먹는 콜라겐 파우더도 세일하고 있는데요. 콜라겐은 피부, 머리카락, 관절, 손톱, 그리고 내장까지 건강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그런데 이 코스코 콜라겐 파우더는 다른 곳에서 판매하는 가격에 반 정도 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맛이어서 커피나 스무디에 타먹으면 쉽게 섭취할 수 있어서 참 좋고요. 7불 오프에서 24불 99전 초콜릿맛 콜라겐 파우더도 세일하고 있네요. 지금까지 커스코에서 큐폰북에 없는 세일품목들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쇼핑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